ㄷㄷ 중심의 남의 낙지 중심의 남의 낙지 혹은 또 이 남의 낙지 내 남의 낙지 하지만 이 남의 낙지 왜 이렇게 해주는 거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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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크 핑크 응, 되게 예쁘다고요? 정말 해주는 방법이 돼 나 지금 3, 2, 1 갇혀있다 드릴게요 Q. 사실 멤버들이 제 생일이 생일이 아니니까 선물을 안 줬더라고요 아 내일 내면 줄 거예요 어 알고 있어 왜 이렇게 성격하게 말 먹어 줘요? 예를 들으시면 선물 10개 드릴게요 아! 10개 받을 거야 우리가! 두 개 조금만 줄래요? 두 개 조금만 줄래요? 지영! 지영! 이렇게 찍어서 올려주세요 10개! 여러분! 10개라고 하셨습니다 아니였다 김선웅 님이 영훈 씨한테 뽀뽀 열길 선물하셨습니다 저는 선우 탈퇴하고 10개 올릴 거예요 아니에요! 여보 무늬는 포도 먹을래 영기 엄마가 포도가 좋대 예쁜 척 하지 마라 나 빈속이야 무늬 예쁜 척하면 재수 없지 근데 무늬도 곤란하다 무늬는 예쁜 척 하는 게 아니라 예쁘게 튀어나오는 곧네 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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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진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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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우는 추위를 안 타요 추위를 안 타는 건지 추위를 좋아하는 건지 근데 근데 4월 말에 패딩을 입고 있어요 그니까요 되게 이상해 맨날 반발 뒤에 패딩 입고 선우는 선우는 진짜 반대예요 개구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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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쩔 아 어쩔 아 어쩔 아 어쩔 선우야 형이 존댓말로 어떻게 어쩔 어쩌려 그래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저희는 이제 내일을 또 끝으로 일단 더스틸러 공식적인 활동 아니면 뭐야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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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도 받고 있어요 현장한테 아 네 현장 끝이 낫지만 끝이 낫지만 선우 얘기하고 끝이 낫지만 끝이 낫지만 끝이 낫지만 끝이 낫지만 끝이 낫지만 끝이 낫지만 춤이 일단 1순위인 것 같습니다 아 이제 춤을 춘 사람은 그런 링 피어싱을 끼거든요 어? 진짜 왜 저래? 아이 느낌이 있어 아 진짜 왜 저래요 아이 느낌이 있다니까 봐봐 준석 친구랑 진욱 친구 봐봐 저기 낀다니까 이게 과학이야 관상은 어쨌든 뭐 그냥 장난친 거고 춤 생각하고 있으면 더 열심히 하면 잘할 거 같아 감사합니다 진짜 잘 봤어요 안녕하십니다 한잔 먹어 너네 뭐 먹고 왔지? 아이 파인 지금 저희 파이닛 그리래? 지금 저희 파이닛 그리래? 왜 그래? 어? 아 이거 톤야 너 재밌게 놀았어? 어 랩에 자신 있는 분이 네 제법 영어로도 가능한 거 아 영어 영어로 한번 하세요 본인이 비트박스 하면서 랩하세요 그럼 비트박스 해드리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해외 팬분들을 위해 자 갑니다 포 포 포 포 에 이거 오래 못해 오래 못해 오래 못해 근데 저는 빠진 얼굴이 뭔가 어우 어우 속성이 되냐 간질 간지럽다가 뭐예요? 티클리시 아니 티클리 아 암 이 티클스 어 이 티클스 이 티... 티클스 티... 티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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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클있우 티클스 티클스 맞아? 어 다음 콘서트에도 기대한다고 아 기대해주세요 좋은 추억 만들어줘서 우리한테 고맙도요 저희가 고맙습니다 저희가 유 한마디 하세요 제 말 끊고 웃었으셨으니까 저요? 와 진짜 저희도 감사합니다 티클스 야 침 다 틀렸어 성수예요 무슨 이거 정말 궁금하다 엽떡 코로 먹기 입으로 먹기 뭐? 코로 먹으면 뭐 보상이 있나요? 그러면 저도 코로 먹겠어요 아니 코에 안 들어가지 얇은 거 찾으면 되죠 가끔씩 얇은 거 하나씩 나오거든요 갑자기 오늘 아침에 찰팡 김... 찰팡 치즈 김치볶음밥 살에 걸린 거 생각나잖아요 근데 그게 살이 들렸을 때랑 코로 넘어왔을 때랑 클라스가 달라요 뭔지 아세요? 걸렸을 때? 빼면 너무 고통스러울 거 같고 아 몰라요 그건 몰라요 저는 공유 물론 진정으로 공유 물론 진정으로 하진정군은 맘에 들고 있는 것이요 아니요 천천히 왜 나와 지금 왜 나와 제가 전세 안 했잖아요 두 번째야 남동생 사투리 섹시 누나 일어나실 않게 누나 일어나실 않게 누나 일어나실 않게 일어나실 않게 누나 내가 밥 해놨어 누나 일어나 누나 일어나 누나 일어나서 바라나서 어이 그럼 촬영했을까 일어나서 이 정도 했으면 여러분 좋아하지 일어나시게 무대에 가서 흥분해서 막 세게 할 필요 없고 오히려 진짜 더 릴렉스해서 내 엉덩이 봐 살짝 이런 느낌으로 여기서 표정 이게 내 손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누가 해주는 것처럼 그런 거 하면서 표정하고 이게 원래 현지 형이 데뷔 초부터 있었던 개인기인데 원래 초때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계속 하다보니까 늘어요 늘어요 제가 이렇게 아 경윤아 어 누릴 수 있어요 네 네 웃음 네 진짜 피사 광고 혹시 딸려고 하시는 거 아닌가 저한테 성장하시고 날씨가 예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